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캡따티비의 캡틴따거 입니다 제 이름을 캡틴따거로 정했어요 왜 캡틴따거라는지는 나중에 또 자차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 정체성이 하나는 중국이고 하나는 군인이라는건데 그거 두개 합쳐서 캡틴따거라고 정했습니다 캡따티비 지금 중친구집에서 다시 상하이 시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자자오라는 곳이라서 옛날 상하이의 어촌? 정치를 느낄 수 있는 곳이죠 예를 들면 이런 느낌 상해도 동방의 베니스라는 말 있잖아요 옛날 상하이의 도시들 중에 사람 사는 곳들은 배로 마을 다 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저기 좀만 더 가면 그런 곳이 또 있더라구요 관광할들도 있더라구요 이건 뭐야 말이 두근한거에요 유튜브 영상을 편집을 잘 안해봤는데 편집 프로그램을 지금 돌려서 파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딱 쉽지만은 않네요 영상 어떻게 찍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망상을 찍으면서 어떤 말들을 조이 있게 해야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편집 기술이 좋지 않아서 그런걸 빨리 잘 해야되는데 하.. 일단 영상을 봤는데 이제 만족은 합니다 이제 발전하이 나가겠죠 여러분들도 같이 저는 상하이에서 3일차인데 어제는 친구들과 너무 놀아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아 아 된다 대한민국 여러분 저는 상해에서 한국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응원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면 찍을까요? 자! 캡틴 따고였습니다 캡틴 따고였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캡다TV의 캡틴 따고입니다 뭐라고? 캡틴 따고의 캡틴 따고 캡틴 따고 아 아 아 아 이런거 금방 지어가지고 사실 아직 조금 적용 안되요 이 친구는 이제 정규 태어난 친구예요 저랑 옛날에 같이 밴드도 했었고 학교에서 밴드도 하고 같이 기타도 치고 술도 먹고 많이 했죠 상해에 있어서 상해에서 만나고 가는건데 제가 영상 아 그 첫째 날 영상에서 기타가 좋은걸 보여주셨죠 여기 있는 기타 기타가 사실 어 비싼 고가의 기타라서 이게 관리를 안해주면은 기타가 내기 휘익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전달을 해주고 일년동안 제 기타를 관리해볼겁니다 그래서 기타를 주려고 왔고 만난김에 뭐 뭐라도 먹거나 마시거나 하고 가겠습니다 상해에서 친구들 많이 만나네요 여러분 제가 방금요 이 친구한테 돈을 받았어요 자 보시죠 여기 보면은 1200원을 받았다고 나오죠 이게 어 저는 그럼 이 친구한테 이제 현금으로 1200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저한테 1200원을 보내준거에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느냐 이걸 위챗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쓰는 카카오페이처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제가 잔돈을 바꾸기 싫어가지고 계속 그냥 100원짜리를 저 깨고 싶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주니까 너무 저는 고맙죠 왜냐면 저는 이제 또 내일 베트남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쓸 수가 없잖아요 계속 이민페를 들고낼 순 없으니까 넣어두고 어 맞다 여기 수수료도 줬어요 여기 동전 보이시죠 아 수수료 개꿀 아 하하하하 저는 이제 그 친구랑 기타 그 친구에게 기타를 건네줬고 저녁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저녁은 친구랑 먹을건데 친구 가족 식사에요 원래 근데 그 친구랑 워낙 친하게 지내고 가족들이랑 제가 편하게 잘 지내다 보니까 가족 식사에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고있는 주인공 택시 타고 가고 있습니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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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기사님이 고프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공차오 그 그 뭐지 기차역과 공항이 같이 있죠 여기 있네요 그쵸 저기는 또 에어포트 공항도 있고 저쪽에는 기차역도 있고 도착했어요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딱 봐도 뭔가 되게 괜찮아 보이는 식당인데 엄청 비싸 보이긴 해요 그 이상일까요? 그 이상일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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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음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 이제 음식 먹고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안녕 생년월일 안녕 네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이분이 이곳에서 이곳에서는 한 명의 성장입니다 여기가 같이 살펴봐요 여기가 바로 이곳에서 여기어?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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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는 왜 저를 먹었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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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 블로그가 어떻게 되었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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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려고요 들어가자 참 잘하자 다른 하나 오늘 저희 하이바이 함께 하이바이 하고자 함께 하이바이 아멘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